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슬라이더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가 작동되는데 원래는 5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더 모양의 그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JPEG나 PNG로 보통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런데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이 사이에 톱니 모양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관리자 페이지예요. 이렇게 나타나죠? 이럴 때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바꾸는 것은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양 같은 것은 여기서 페이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바꾸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로그인 옆에 있는 이 관리자 페이지 톱니바퀴를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시보드에 여기 고급자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일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펼쳐짐이 나타나요. 그때 설치된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는 거죠. 설치된 레이아웃은 지금 X-Ed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X-Edition. 이거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그 포맷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눌러서 설정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시보드에서 고급으로 가서 레이아웃, 설치된 레이아웃으로 가서 X-Edition을 누른 다음에 설정으로 가면요. 기본이 있고요. 슬라이드가 여기 사용자 정해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누르는 거예요. 기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로고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또 포터, 밑쪽에 있는 로고의 이미지도 바꾸고 난 다음에 등록하면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CopyWrite 같은 여기에 글씨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시면 이 전화번호를 여기서 바꿔주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고 저장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인데 이때 슬라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걸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서 바꿔서 등록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다 여기 슬라이드 5번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파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첨부라고 돼 있는데 이걸 누르면 제가 만들어진 이 5번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열기를 하는 거예요. 열기를 하고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저장을 눌렀어요. 밖으로 나가볼게요. 그럼 여기 다섯 개로 늘어났고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건 또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자로 들어가서요. 아까 고급이었죠? 고급에서 설치된 레이아웃 엑스 에디션 그 다음에 설정에 슬라이드로 가는 거죠. 사용자에서 슬라이드로 가면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이미지의 엑스 이 부분 있잖아요. 엑스 부분을 엑스 해줘요. 그럼 없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볼까요? 저장을 누르면 자 밖으로 나가게 하려면 요거를 누르면 나가지겠죠? 이제 보세요. 여기 네 개만 나오죠? 없어졌죠?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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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